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 아침도 굿모닝이구요 오늘도 우리 귀염둥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할게요 오늘은 그 삼성 z 자로 두번 접는 폴더블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거죠 두번 접힌 거에요 이렇게 두번 접는 폴더블폰인데 이게 올해 출시된다고 하네요 삼성이 올해 말에 화면을 두번 접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니케이 아시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소식통에 인용을 하면 삼성이 알파벳 z 자로 접히는 폴더블폰을 개발 중이며 올해 말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그 두번 접는 더블폴딩 폼팩터는 지난해 삼성이 출원한 관련 특허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과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 결합한 건데 완전히 열면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 거죠 두번 다 접었을 때는 가장 외부 화면을 이용할 수 있구요 사용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요 UI가 사용자 환경이 슬라이딩 키보드도 눈에 띈다고 하네요 사용자는 화면을 접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하여튼 소식통은 삼성이 아직 제품 세부상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폴드블폰은 화면 비율이 16 대 9 또는 18 대 9 정도 되는가 봐요 스마트폰하고 기존 스마트폰을 일치시켜 가지고 다양한 앱을 고해상도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2는 펼쳤을 때는 25 대 9 정도 되구요 앱 처작화를 위해서 별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올해 그래서 삼성이 저가형 갤럭시 Z 폴드 F1을 포함해 가지고 총 4종의 폴드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대답 왔어요 플래그시 모델 갤럭시 Z 폴드3하고 갤럭시 Z 플립2가 대표적이죠 특히 차기 Z 폴드는 삼성 폴드블폰 최초로 S펜을 탑재하는 것 같아요 S펜을 내장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은 최근 갤럭시 노트에서만 지원했던 S펜을 시리즈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1 울트라에 도입을 했잖아요 단 노트처럼 기기에 탑재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단 그간 업계는 노트 시리즈 단종수를 제기해 왔는데 그 프리미엄 제품군에 S펜을 적용해 가지고 확대해서 노트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퇴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S펜을 적용한 S 시리즈하고 폴드블폰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을 재정비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해당 전망은 올해 새로운 갤럭시 노트가 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지난 17일에도 전기주주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하반기 갤럭시 노트 제품 출시는 어려울 수도 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제품을 낼 수 있도록 사업부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드 Z 폴드는 이외에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하고 방수 기능 등이 적용되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네요 방수 기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Z자로 두 번 정도 폴드블폰 올해 나온다는 거 상당히 고가일 겁니다 고가 고가이면서도 플래그십 폰으로 삼성이 IM 쪽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한 이익을 많이 낼 것 같아요 이쪽 이익도 상당히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몇 조씩 되니까 앞으로 삼성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 IT나 기기 쪽에서는 상당히 막강하죠 애플도 이거 못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이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최고죠 여러분들도 기대시면 이런 폰 한번 사서 쓰세요 Z 폴드 저도 돈 벌어 가지고 한번 Z자로 두 번 넘는 폴드북도 한번 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천만이었습니다